예, 계엄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여야 대표회담 때 이 얘기를 해드라고요. 꺼내서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계엄에 들어가면 원래는 국회가 이 계엄을 중지할 수 있는 그렇죠. 과반 이상이면 그런 게 권리가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구금해버리는 계획이 이미 박근혜 때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계획으로 간다고 하면 큰일 난다. 이 얘기를 야당 대표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길길이 날뛰고 있죠. 근거 있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길길이 뛰는 거 보니까 이상하죠. 역시 의심스럽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런 게 저야 없어. 그냥 웃고 말 텐데. 허허허 막 이러면서. 그런데 날뛰는 걸 보니까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들켜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게 얘네들이 계엄을 하려고 해도 모르게 해야 되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뒤통수를 탁 쳐야 되는데. 우리가 안 거예요. 뒤통수 칠려고 한다는 걸. 자꾸 돌아보고 이러니까. 긴 빠졌잖아요. 이미. 분위기가 많이 이상해졌죠. 그리고 국민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감시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열받은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어떤 놈이 흘렸어 이거. 한 방 때리려고 그랬는데. 모르게 한 방에 해쳐야 되는데. 어떤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까지 얘기할 정도면. 그러니까요. 진민석 최고위원이 아니라. 일련의 흐름들만 보고. 즉 윤석열 정권의 일련의 행동과 흐름을 보면 계엄력으로 가고 있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네. 정황상으로는 그런 거죠. 정황상 증거만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모험 위험부담이 컸잖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 계열에서 정보를 뭔가 입수한 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김용윤 국방부 장관 후보. 거의 청문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더만요. 김용윤이 갑자기 뭐 이 계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죠. 사람들을 모았더라고요. 네. 와서 회의를 했었죠. 권한도 없다면서요. 그렇죠. 지가 뭐라고. 병원처장이. 그러니까요. 그걸 왜 불러요. 와. 물론 이제 이번에 국방부 장관 되고 나서 불렀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네. 어쨌든 다 끌어모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선포되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예. 1212 그 다룬 서울의 봄의 봄의 봄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쪽 사람들. 수방사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꽁신앙 꽁신앙 됐고요. 그리고 기록을 안 남기려고 살짝 빼서 데리고 들어가고. 그러던지 걸린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흐름 자체가 이상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김용연 자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네. 이게 지금 계엄 준비의 일환이 아니냐. 네. 좀 그런 거죠. 지금.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부승찬 의원이 여러 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청공 데리고 들어간 것도 이놈이라고 그러대요. 그래요. 김용연이래요. 네. 관저 알아본다고 청공 들어갔다고 부승찬 의원이 그때 깠지 않습니까. 그때 이놈이래요. 청공을 데려간 게. 경호처장. 그 당시. 그 당시 경호처장이니까. 그런저런 질문을 하니까 막판에 과정에서 말조짐하시라고. 와. 그거잖아요. 이제 계엄이 하고. 너 죽여버릴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거의 그런 식이죠. 너 죽을래? 죽을래? 뭐 이거죠. 와. 선생님 이 정도면 정말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죠. 김용연이가 매우 위험한 사람이란 것은 그런 장면을 통해서 딸 수 있겠지만. 그냥 그건 개인적으로 위험한 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위험한 거로 치면 윤석열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더 위험하다고 보냐면 신원식을 찜짜먹을 만한 강경파입니다. 예를 들면 자체 핵무장을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럴더만요. 윤석열이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자체 핵무장을 떠들나 했더니 기능의 영향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자들이 소신, 자체 핵무장에 대한 소신이 변하지 않았냐. 그랬을 때 변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강한 강경파다. 이런 속으로 봐야 되겠죠. 강성희 의원, 입틀막한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 졸업생, 의사협회 회장이었던가요? 그 사람도 입틀막했죠. 사실 좌우 가림없이 입틀막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이 지금 좌우 가림없이 죽일 것이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한 놈이 지금 국방부 장관 나가려고 하는데 이건 뭐 이 엉망인 놈도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되겠죠. 그런데 얘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승진하고 싶어서 그렇게 로비를 했다네요. 네, 줄대고. 그걸 보면 전형적인 출세주의자이고 어떻게 보면 성공지향적인 그런 정치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라고 했을 때는 성향 자체는 친미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친미인데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는 친미 정도 되는 거죠. 이건 선생님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미국과 싸워서 하기보다는 미국의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자체 핵무장을 하려는 세력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일각에서 지금 한국에 핵무장 허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잘 이용해서 자체 핵무장에 성공하는.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여론을 보려고 하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김태효가 해리스가 만약에 정권 잡으면 안보실 애들 내가 교육 좀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태효가. 이건 마치 옛날에 우리 유교 시절에 조선시대에 마치 우리가 소중화다. 중국은 이미 중화를 잃어버렸고 우리가 소중화야.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겠어.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얘들이 진짜 어떤 제국주의의 정말 핵심, 이 가치를 자기들이 지킨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러니까 뭐 제국주의가 부려먹는 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우리가 1등계. 1등계. 대장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를. 내가 1계야.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난 진짜 훌륭한 충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김태효, 김용현 이런 사람들 다 친미 세력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중에서 견해가 신원식은 자책무장 반대. 그다음에 또 너무 지나친 어떤 동부와 평화를 위협하는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도 반대하는 말을 했었어요. 신원식은? 조금씩. 그래서 웬일이니 우리가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래서 잘렸구나. 김용현한테 그래서 밀려놨을 수도 있다. 국방부 장관을. 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 시키는 거는 계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쟁. 향후 북미,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앉아있어요. 한미관계. 한미관계. 거기서 이제 자체 핵무장 같은 거 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렇죠. 잘 설득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번에 말조심하라 이거는 정말. 그렇죠. 무서웠죠. 무서웠습니다. 섭짓하죠. 저것은 예고돼 있구나. 그렇습니다. 내일이면 부승찬 의원은 끌려가겠구나. 그런 죽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계엄이 되면 바로. 계엄이 되면 1순위. 굉장하더라고요. 여야 대표회담 얘기 잠깐 더 해보겠습니다. 한동훈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 만났는데요. 이준석은 한동훈이 득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재원 국팀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훨씬 정치적 위상을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살려주기 위해서 만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한동훈이 정신 좀 못 차리고 있잖아요.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만났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좋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한동훈이가 지금 사진 찍는데 심취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진짜 사진이 역겹습니다. 시간만 나면 사진 찍는데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삼국지 얘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었는데 어디서. 삼국지? 유비가 나오는데요. 유비가 성 같은 거 하나 먹거나 이러면. 앉아서 속고리로 모자 만들고 그러다가. 제갈공명한테 일로 혼나고.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면. 주색에 빠져가지고. 술 마시고 노느라고. 장비가 형 떠나겠다. 저 자식은 큰 뜻을 잃었다. 관우가 막 말리고. 그러지 마라. 형님도 큰 뜻이 있지 않겠네. 이러면. 무슨 놈의 큰 뜻. 이런 장비가 나와요. 유비가 그런 병폐가 있어요. 그래서 이효곡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갈공명이 없었으면 유비는 하는 일 없이 말 위에서 허벅지 살만 찌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효곡 선생도 답답하니까. 답답한 인간이군요. 목표 지향성이 별로 없어요. 유비도. 큰 뜻은 없지는 않은데. 일단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고 나면. 자기 위로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자 짜든가. 술 마시든가. 놀든가. 이런 거죠. 한동훈이 약간 비슷해요. 대권에 대한 뜻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일단 당대표 됐잖아요. 살았단 말이에요. 살고 나니까 이제는 사진 찍고. 가슴에 뽕 넣고. 이런 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신나고. 네 신나고.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제갈공명도 없는 거예요. 옆에. 야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제갈공명이라고 치면 뭐. 진중국은 같은. 진중국은 안 돼요. 기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없다 보니까 한동훈이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지금 윤석열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계엄 선포돼가지고 반국가 세력 성산하게 되면 1순위가 한동훈일 텐데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인데. 그걸 몰라. 몰라. 사진만 찍고 있어. 턱 깨고 이러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왜 여야 대표의 단 모두 발언해서 계엄 얘기를 꺼냈겠냐. 네네. 정신 차려 놈아. 아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계엄 얘기를.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 조신ற계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 sacrifice의 관계가 됩니다.